한천에서 살고요. 우리 클럽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봉사활동 하다가 또 일이 좀 저하고 해서 잠깐 쉬었다가 또 황영남 회장이 또 이렇게 다시 좋은 클럽으로 이렇게 입회를 하게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중남 사회가 뭐 하는 거예요? 쌀 파는 거니까? 그리고 오늘 저기 저번에 입회를 하셨는데 대형사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처음 뵈시는 변도 있으시니까